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루시바의 조이의 조이언니입니다 콜라리스트 송지우입니다 진짜 나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머리하고 제대로 촬영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 그럴게요 언니 나 지금 기대 잔뜩 하고 왔잖아요 나 생일파티 가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진짜 예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예쁜데 아니 진짜 메이크업 예쁘게 해서 예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넘보다 피부 되게 맑아지고 좋아졌다 네 눈썹도 계속 잘 다듬고 있고 다 언니 덕분이셔 뭐 깨끗해라 그래서 나 오늘은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메이크업 좀 예쁘게 좀 해주세요 특별한 날? 특별한 날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?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어? 근데 나는 특별한 날에도 사실 그냥 언니처럼 내추럴하게 그런 스타일로 그냥 하고 싶긴 해요 나 근데 평소에 하고 싶은 메이크업 너 해줘도 돼? 네 알았어 네 예쁘면 해주세요 알았어 어디까지 하고 왔어? 선크림만 발랐어요 선크림만 발랐어 선크림만 발랐어? 네 그럼 베이스부터 시작할까? 네 해주세요 메이크업에 가장 중요한 거는 베이스라고 내가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잖아 네네 그치? 그냥 데일리 할 때도 언제나 베이스가 중요해 그래서 베이스를 그냥 바르고 그렇게 평소에 바르는 거 안 하던 거 바르면 트러블도 나고 이러잖아 네 내가 뭐 메이크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되게 잘하거든 킹 메이크업들 내가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줬잖아 난리 났잖아 난리 났어 네 꼼꼼히 미터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 알아? 뭐야? 화장을 안 밀리려면 어떻게 해요?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안 밀리려면 계속 두드려줘 아 근데 트러블도 많이 없어졌다 네 그 팩 진짜 좋은 거 같아 내가 예쁘게 해줘요 언니다 다들 예쁘게 하고 온다고 그랬다고 몇 명 뭐야? 우리 오늘 13명이야 많이도 모인다 네 우리 동창들 애들이 시집가더니 그러게 나와서 놀기 힘드니까 네 무슨 날이면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 날 잡았어 근데 언니 끝날 때까지 짠 하고 보여줄 거니까 네 보지 봐 나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는 게 너무 재밌어 자 처음에는 이제 눈썹이 되게 진하잖아 네 그래서 별로 할 게 없어 눈썹은 또 청소한 거 좋다고 그랬잖아 네 그냥 눈썹만 이렇게 네 다듬어주고 네 살짝 응 언니 하는구나 응 자꾸 눈 좀 붙여도 돼 응 너도 메이크업하면 졸린 스타일이구나 네 응 근데 왜 요즘에 메이크업 하는 거 네 미안한데 특히 좀 말 걸어서 심심해 으흑 나는 언니가 그때 알려준 거 킹 메이크업 했잖아 응 그날 이렇게 해서 그거만 너무 편하지 정말 편해요 최고예요 눈썹을 써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를 항상 이렇게 미색으로 깔아주고 응 오늘 뭐 입고 갈 거야? 나 오늘 먹은 비스 비스? 근데 너는 평소에 메이크업 진짜 안 하는 편이잖아 네 오늘 뭐? 애들 깜짝 놀래켜줄 거야 애들 다 깜짝 놀래킬 거야? 네 네 저도 오랜만에 진짜 애들 만나네 오랜만에 한 세 달 됐나? 야 근데 내 거랑 네 거랑 지금 썩으면서 하고 있거든 네 응 너무 재밌다 하늘로 띄워봐 자 언니는 손재주가 많아가지고 진짜 해봐봐 너무 예쁘다 이 색깔 그래요? 응 나는 진짜 눈이 네 제일 중요한 거 같아 메이크업 할 때 그렇게 언니 지금 눈을 아니 도대체 나 볼 수 있는 얼마나 예쁜 색을 만들라고 와 정말 너무 예뻐 어떡하지? 너무 예뻐 점점 예뻐지고 있어 오늘 한 쪽만 해요? 어? 한 쪽만 일단 정성 들여서 하는 거야 원래 아 그래요? 같이 하네 이건 작품이거든 희한하네 진짜 재밌다 어떡하지? 아 저래요 원래 메이크업 진짜 제대로 하잖아 시간씩 하잖아 아 원래 메이크업 받으면 그렇잖아 어 그래서 나는 촬영하고 이럴 때도 맨날 메이크업하면 자 네? 계속 메이크업 해주시면서 응 막 눈 같은 거 할 때 깨워 눈 뜨라고? 네 떠봐야 되니까 그래서 맨날 얼마나 피곤하시면 이렇게 조심해 응 아 너무 졸려 바로 누워 자고 싶어 이거 받으면 좀 냅지 아 진짜 졸려 따 봐 어머 어떻게 돼 어머 그렇게 졸려? 네 어제 그리고 잠 못 잤잖아 그래 새벽 5시 넘어서 자고 아 9시 8분인가 이런 응 그래서 내일은 뭐 해서 먹으려고 그래? 내일이야? 응 아니 생일은 도대체 지난 지가 언젠데 응 몇 번을 하는 거야 진짜 이건 정말 예술이야 떠봐 아니 근데 눈을 아니 이제 마음을 몇 번을 빌려 아니 안돼 내 속눈썹 속눈썹 붙인다고요? 어 응 눈이 꼭 특별하니까 아니 근데 왜 한쪽만 해야? 아니 한쪽 먼저 정성들여서 한도 한도 할거야 내 스타일이야 잠꼬대 갔어요 아 그래? 잠꼬대야? 응 네 아 진짜 생일이고 나발이고 언니 집에 자고 싶어? 아휴 지금 둘이 누워 자고 싶어 너무 졸려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졸려? 응 나 진짜 이런 거 하고 싶었어 야 생일이 가야되는데 여기 정말 어떡해 큰애가 너무 피곤해 출려 하늘로? 이쪽 내 쪽을 볼래? 이리와 까마 이제 거의 마무리 역시 파티에는 글로시하게 반짝반짝 해야지 예쁜 거 같아 하늘로 아 그래요? 응 아니 무슨 클룸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하하하하 진짜 하늘로 대박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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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입술은 네가 평소에 바르는 컬러 응 그걸로 응 이 발라보도록 할게 너 참 입술도 예쁘게 생겼다 응 잠깐만 왜 이렇게 삐뚤어지지 아 잠시만 수고했다 보고 나머지 한쪽 해줄게 보고 나머지 한쪽 해줄게 네 나머지 한쪽은 누워서 하면 안돼 그래 그래 너무 졸려 대신 눈 떴다 감았다 해야돼 아 맞다 아 나 진짜 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해야될까봐 지유야 맞아요 언니 그치? 나 데일리도 잘하고 특별한 나머도 되게 잘하고 맞아 관리도 잘하고 언니는 내가 있었잖아요 응 다재다능하다고 나 지금도 입고 볼터치하는 거 립스틱이다 아 립스틱 그거 킹메이커 응 진짜 예술 피부 더 좋아보이고 스틱으로 반장하니까요 언니 응 절대로 안 떠 응 너 되게 외국사람 같아 딱 서구적인 얼굴이네 아 한국사람 입고 싶은데 나는 한국사람 한국사람 입고 싶어요 청순한 이현이처럼 너 이현이 좋아 안 나겠지 응 마무리할게 됐어 나 봐봐 아니 카메라 보지 말까 대박 진짜 눌리면 안돼 너무 예뻐서 그 정도에요? 응 너 이런 메이크업 받아본 적 없을걸? 아 진짜요? 색깔 얼마나 예쁘게 썼길래 아니 근데 한쪽은 언제 하려고 아 알아서 할게 네 그만해 다 했어요 다 했어 와 눈이 두 배가 됐어 어떡하지? 아 이거 봐 영모습 너무 예쁘지 않아? 진짜? 아니 서구적해? 나 이런거 너무 하고 싶었어 언니 나 지금 할로윈파티가 아니라니까 한쪽만 해서 그래 양쪽 다 하면 진짜 외국사람이야 아 대박 이게 이쁘다고요? 아 잠깐만 뭐 이렇게 반짝 반짝 글리터하고 어머어머 눈 대박이지 뭘 계속 칠한다 했어 이거 얼마나 예쁜데? 그윽하고 가까이 봐봐 가까이 제 이상해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 어때? 이거 하고 싶었으면 언니는 하지 그냥 나 이거 어떻게 해 나 이러고 어떻게 가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아 뭘 예뻐 예쁘게 가까이 더 이렇게 가까이 이쪽으로 어 됐어 이쪽으로 이중 훨씬 예쁘죠? 카메라 봐봐 어제야 보지 말고 돌려 화가 올라가고 야 이거는 정말 청순하고 깨끗해 보이고 다시 와 이거는 좀 야 너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언니가 양쪽만 이렇게 해놨잖아요 대박 오늘 아 나 너무 뿌듯해 너 렌즈 딱 끼잖아 그러면 그냥 딱 외국 여자야 너무 예쁘지 않아? 진짜 외국 모델 같아 너 너 섭외 들어올 거 같아 나 섭외 들어오면 어떡하지 밀급해 나라고? 어머 세상에 이거 어머 이러고 밖에 나가지도 못할 거 같아 나도 양쪽 다 하면 괜찮아 확실해요? 어 확실해 이렇게 내 친구들이 놀랄 거 같아 봐봐 이걸로 가려줘 저 외국 여자야 외국 여자가 아니라 조카 같은데 언니 나 이러고 클렌징 있잖아 자 이제 나 이제 가야 돼 봐봐 간다 진짜 망했어 한쪽 니가 마무리하고 가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잠깐만 한쪽 더 하고 가야 될 거 같아서 한쪽 마무리 해주고 갈게 언니 마무리하면 안 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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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제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 그냥 10초 킥메이컵 이걸로 할게요 언니 가세요 그냥 알았어 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세히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그 끝에 있으니 저는